이렇게 연습생이 등본이 뭔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잘 지내셨죠?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그래 연습생을 자꾸 열줘버린 페이지 파이팅 해보자 매니저님 저 정호석 미코 뽑아주실 만큼 춤이면 춤! 노려면 노래! 성실! 애교! 애교 애교 애교는 뭐 필요하다면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코 맡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입 바닥에 띵기 준비됐어 이제 시작해볼까? 청소 애교 엉 배고파 바닥에 띵기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